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는 모두 7개의 지역구가 있습니다. 7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7석을 모으다 석권했습니다. 그러니까 7대 0이 된 거죠. 이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분석을 대전광역시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전 7석 가운데 4석에서 사전투표 조작에 의한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tv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특히 사전투표 득표수를 전산 프로그램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규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숫자는 그러니까 그 숫자를 찾아내 가지고 가짜하고 진짜를 비교해 보니까 대전에서 4석은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를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패배한 선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7석 가운데 국힘당 4석 더블당 3석인 거죠. 그거를 사전투표 조작을 해 가지고 7대0 더블당 7석 그다음에 국힘당 0석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완전히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을 대전광역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러면 성부가 바뀐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을 그리고 대덕구 여기에 분석 결과를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일은 그냥 전국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이번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께서 보고를 받으시게 되는 대전광역시의 사전투표 조작을 이용한 국힘당이 내석을 빼앗긴 그 사건은 비단 4월 10일 총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난 2014년부터 사전투표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불법과 비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정말 범인을 제외하고는 누가 몇 표를 훔쳤고 훔쳐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는지 이 부분까지는 다 밝힐 정도가 됐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 지난 4년간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또 소개한 바가 있지만 오늘은 인화대학교에 재직하고 계시는 정동수 교수님 또 목회활동도 하시면서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시죠.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전국의 3500여 개 정도의 업면 동 가운데 98%가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여기서 승리한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기계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현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학이라든지 통계학 이런 분의 다른 분야에 계신 분보다 좀 더 정통할 거 아닙니까 정동수 교수님 또 정동수 목사님이 선 장문의 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학자가 이번 선거의 선거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선거 데이터가 알려지게 되고 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곳곳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불일치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부 투표용지는 10장을 줬는데 예를 들면 투표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 숫자는 12장이라든지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선거가 마치게 되면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개수조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겨리고 그다음에 또 선거 공정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그 개수조정을 통해 다시 자료가 위변조되기 이전에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 다 이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조작청정지역이 등장하네요. 조작청정지역이 전국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않는 조작청정지역이 등장하는데 그 조작청정지역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조작청정지역과 여타 전국의 다른 선거구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조작청정지역으로 지금 보고가 된 것이 경상북도 경산 그리고 대구 서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를 안 했네요. 그러니까 어제 제 기억이 정확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아홉 선거구에서 출마를 안 했기 때문에 그곳하고 다른 곳의 선거 데이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조작선거와 공정선거의 뚜렷한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주 우스운 것은 한 시민께서 시간을 들으셔가지고 전국의 비례대표 투표자수 그리고 지역구 투표자수를 비교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셨는데 그러니까 비례투표 비례 정당투표에 참가한 투표자수하고 그다음에 지역구의 투표자수가 무려 6천 명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투표장을 가시게 되면 표를 두 장 받지 않습니까? 지역구하고 그다음에 정당투표. 그런데 정당투표하고 지역구 투표가 투표자수가 다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개수를 이렇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실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나경원 후보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가 만 4천여 표 정도의 사전투표지가 경쟁자에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투표에서 60%를 얻어 가지고 상대방을 꺾은 아주 경이로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작을 시민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당일 투표의 득표율 60%라는 것은 거의 몰표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더 강적이 나타났네요. 송파을에 출마한 배현진 후보 배현진 후보는 나경원 후보보다 훨씬 더 높은 63%의 여러분들 당일 투표 득표를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작이 여러분들 한 2만 표 가까운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현진 후보를 낙선시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또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